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은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어떻게 해야 참. 아무튼 바이바이 이준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은 또 오늘 방송을 하는 사람이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보니까 95% 정도가 이준석의 중징계에 찬성을 합니다. 긴급 설문조사 그런데 아마 앞으로 나오게 될 정식 여론조사는 결과가 다를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식 여론조사들이 저는 문제가 참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병호 tbs 긴급 설문조사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그런 내용이 나올 거다. 긴급 설문조사를 여러분 바로 실시를 해보니까 20분 동안에 1300여 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이준석의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 중징계 의결 여러분은 이 같은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뭡니까? 그냥 중립지구 객관지인 질문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95% 너무 심했습니다. 3% 잘 모르겠습니다. 2%입니다. 압도적인 다수인 95%가 당연할 뿐만 아니고 이번 기회 그냥 연구 제명 값인데 왜 연구 제명을 안 시키고 1년 그냥 당원권 정지에 머무르느냐 이렇게 아우성치는 목소리가 다수입니다. 95%입니다. 20분 만에 1300명 여러분들 투표를 했으니까 1300명이면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대한민국의 여론조사기관들이 하는 그런 표온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1시간 3900명 밤사이에 실시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꼭 같은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앞에서는 95%인데 오차범위 내에인 96%가 여러분들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방송을 막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2시간 전인 8700명 정도가 여러분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도 다시 96%입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이준석은 마땅히 중징계 감이고 이번에 국힘당의 윤리위원회가 내린 1년 당원권 정지는 탓도 없는 조치다. 이것이 다수의견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설문조사를 보고 이 설문조사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항의하는 내용을 밑에 여러분들 댓글 남긴 걸 한번 보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왕희 윤리위원장은 내려와야겠습니다. 너무 경미한 징계라는 겁니다. 박용욱님은 제명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13명이라면 찬성을 안 겁니다. 셀리카 시인님은 제명이 답입니다. 당 윤리위원회 결정이 실망스럽습니다. 또다시 분탕칠 게 뻔합니다. 10명이라면 찬성을 안 겁니다. 하늘의 천사는 영원히 추방해야 됩니다. 8명이 찬성을 안 겁니다. 기대한 것은 영구 제명이었습니다. 15명이 찬성을 안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0번 제명해도 당연한 것을 1년 추가하라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문지에 대해서 반발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연구 제명이라는 그런 항목을 내야 되지 왜 당연한 일이다 정도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터님은 연구 제명시키야 마땅합니다. 빈센트 킴님은 비너스 1218님은 답이 없습니다. 적어도 3년은 정지시켜야 됩니다. 박상님은 아주 많이 많이 봐준 것입니다. 준석이는 아마도 자진 탈당하여 창당할 것이며 비트코인 팔아서 이준석에게 회생 가능성을 듣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약합니다. 대출시켜야 됩니다. 손방방입니다. 제명이 답입니다. 약합니다. 1년이 뭡니까? 차라리 윤석열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일 정도면 이제 대한민국의 이상한 그런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여론조사라는 이름을 걸고 나올 겁니다. 아마도 60%가 아당 국힘당이 잘못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을 또 만들어내려 겁니다. 대한민국의 여론은 그냥 만들기 뚝딱 떠들기 뚝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긴급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압도적인 다스로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의 중징계에 찬성하고 또 똑같은 내용을 조선중앙동화에서 다룬 기사 하단을 보시게 되면 거의 90% 이상이 뭡니까? 이준석을 비판한 내용이 압도적인데 그러나 대한민국의 여론조사 기관들은 60-70% 정도가 이준석 편을 드는 그런 여론 결과를 또 만들어서 그것을 또 신문들이 그냥 뭡니까 대대적으로 받아 가지고 보도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이하고 희귀한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사안은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